뭐야? 배달 왔어요 한국에서 친한 후배가 딸내미 선물을 잔뜩 보내줬는데요 미국 우체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제가 집에 없을 때 인터내셔널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받은 다음에 소포를 찾으러 가던지 아니면은 다시 배달을 받을 날짜를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포가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됩니다 반가운 소포 받으러 우체국에 왔습니다 유나이티 디스탄 지구가 또 아홉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진투로 부담하는데요 인심으로 산 걸까곤소포에 활용한 후 좀 더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해외에서 단체완를 붙여서 한국에서 7월 15일에 보냈는데 여기 7월 19일에 도착했어요 4일만에 물을 건너 왔네요 진짜 빨리 와요 따봉아 고마워 배달 왔어요 받으세요 따봉이 이모한테 배달 왔어요 인사해야지 빨리 고맙습니다 안에 뭐들을 뜯어볼까 배달 왔어요 이건 엄마 옷이다 엄마 옷이고 이거 뭐가 들었어요 크로우미 이거 편지 옷이라 세상에 한번 신어봐봐 크로우미 샌들 이런거 미국에는 진짜 안팔지 불도 나와 불도 파우치 이렇게 공주스러운 옷을 미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드레스다 이거 드레스 우와 대박 드레스다 이거 드레스 우와 대박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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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뷰티 스튜디오도 보여요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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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크롬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런것도 입고싶은데? 오 이런것도 입고싶은데? 살을 빼자 여러분 참 예쁜 옷을 봤네요 이렇게는 그냥 심플하게 입어도 예쁜데 오 언니 스타일인데? 이 옷을 입고싶은데? 와 오 스파즈가 엄청 많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쏘 바비 오 바비 나 이거 한번 사고싶어가지고 드라이빙 슈즈 여름꺼 예쁘죠 그쵸? 되게 가볍고 좋은거 같아요 여기도 가격대가 좀 있어요 아 그래? 이거 189불이 25%? 이런거 진짜 시원해보인다 오 여름 doctrine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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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便 야 사과 온도 한국에는 아직 알로 배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미국 배정에 룰루래몬들과 요즘 알로를 많이 읽는다고 해요 알로 드디어 왔어요 장난 한번 봅시다 우리 Let's go 오 여기 맨투맨 이렇게 스포츠하게 입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스크롯 탑 오 이거 너무 예쁘다 I like this jacket too 오 이렇게 짧게 스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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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폴리쉬 음 스프레 어 캔들 아 캔들 뭐야 태블릿 바이타민 예 아 음~~ 오~~ 우리 나라에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보였요? 네, 언제 보였요 와우 이 섬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우 특별하게 보쌈요 와우 와우 시뮬로우 TJMX 와 주세요 시원한 옷들도 있고 TJMX 진짜 싸요 여름에 란탄 소재 가방을 사고 싶은데 가방이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짜잔! 24.99불 이 가방 맘에 드는데요? 시원하게 가지러 갑니다. 카트 가지러 가야 돼 TGMAX는 약간 이렇게 시장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잘 고르면 진짜 괜찮은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시원한 여름 바지들이 이거를 입고 어디를 가야 될까? 여기 바디 제품 코너인데요. 이거 저번에 라메이슨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향도 좋고 가격이 5.99불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어. 셀카 케어 제품에는 바이오 실크 이런 게 항상 나와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좋은 제품들도 많이 살 수 있어가지고 오 블리스 이거 한국 가면 백화점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데 그쵸? 레몬 엔센싱 5.99밖에 안 해요. 개미 지옥입니다. 이런 뷰티 제품이 제일 많이 있고요. 하긴 케어 이런 데 오면 케이블템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한글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이게 릴리라는 밴드 브랜드인데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밴드들이 들어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오 이건 치실인가? 치실통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언니 이쪽 봐봐. 이쪽 되게 예뻐. 시원하겠다. 근데 이거 다림질하기 너무 귀찮아. 이제 안 돼.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워머예요. 일단 패스. 스니커즈 커피. 시타워즈 입고 너무 귀엽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레몬 진저. 난고 그린티. 근데 이 그린티 차갑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건 얼굴에게. 그거 더 사고 싶은데. 티카네? 티카네? 그거 맛있어. 이거 진짜 꿀로 만든 건가? 어? 이거 뭐야? 레몬 허니 사탕인가? 아 귀여워. 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여서 갈팍 찍었네. 그러네. 이거 진짜 꿀로 만든 건가? 어? 메이드 위드 리얼 허니. 런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귀엽다. 아 나 이런 것도 하나 사야 되는데. 우리 신랑 소스 넣어줄 통이 없어. 이거 하나 사까? 이거 얼마야? 이거 5.99밖에 안 해 내게. 실리콘 아니에요? 흐르려나? 흐르려나? 셀위치에 브랜드. 이건 셀위치 사이즈. 이건 셀위치 사이즈. 그러니까 씻기가 귀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귀엽다. 그렇지만 귀엽다. 조그만 얼음 하고 싶은데. 그냥 쿠키빈 얼음. 아우 겐요?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 더 귀여워. 진짜 마가요 올 때날 때? 약간 런치 그런 느낌이네? 되게 비싸죠. 이거 10만 원에 한 40만 원? 호라이팬에. 무쇠로 된 거 그거죠? 아 근데 은색으로 되었던데. 아이고. 애들 가방이 너무 귀엽다. 6.99불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아디다스 꼭꼭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칵테일 슬러쉬 머신 너무 귀여워 오 이거 아이시 머신이야 우와 대박 대박이다 아이시 머신 슬러쉬 남편 이거 내꺼 이거는 내 친구 아들 티네이더? 티네이더 이거 남자꺼 예쁘다 예쁘죠? 아직 오브제 너무 귀여운데 아빠가 어떻게 딸을 때리겠어 때려줘 때려달라고 나이 주소로 깨서 깜짝이야 오케이 하하하 아하 너무 아파서 안녕!